자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코스닥이 지금 1%대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좀 약세를 보였는데 그 약세가 좀 더 강화가 되고 있죠. 지금 나스닥 선물도 오전에 0.3% 정도 올라서다가 이제 0.1% 정도 올라서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나스닥 선물도 흔들리다 보니까 지난주 금요일날 나스닥이 0.8% 정도 하락했죠. 자 그런 분위기 그대로 가져가겠다. 딱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가고 있죠. 자 지금 공포심리가 최고조에 달할 만한 그런 분위기가 제대로 연출이 되고 있죠. 이런데도 네가 안팔아. 이런데도 네가 안팔단 말이야. 딱 그런 분위기죠. 딱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지금 이 셀트리오는 이런저런 악재 곱하기 한 10 정도에서 다 반영이 된 그 정도 위치로 내려와 있죠. 참으로 이상한 주가 흐름이 오랫동안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시장 분위기 딱 날 잡았어 하고 지금 이 분위기 타고 2%나 급락을 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골이 깊으면 산이 반드시 높습니다. 지금 이 셀트리오는 어쨌거나 성장주죠. 지속성장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 오늘은 오늘 밤에는 EMA 챔프 안건이 등록이 되는 그런 또 역사적인 날이죠. 이 안건등록 소식이 오늘 밤에 이제 나오게 되면은 이제 드디어 레키로나가 EMA 승인 이제 진입을 하는구나.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오늘 오전전 분위기 한마디로 엉망진창이죠. 엉망진창이죠. 심리가 완전히 바닥으로 끌어내려지고 있죠. 어쩔 수가 없이 본능에 충실하게 되는 그런 분위기를 연출을 딱 해버리죠. 그래서 이게 지금 타이밍을 잡고 어떻게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게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용하고 미수는 아무리 이제 이게 지금 더 이상 내려갈 자리 없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도 신용 미수를 쓰면은 다 뽑아먹죠. 전부 다 털어내고 그 다음에 올립니다. 아주 지금 뭐 돈 많은 세력들이 매니저들이 지가 이제 원하는 대로 조가를 좌지우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신용 미수는 절대로 쓰지 않고 강한 돈으로 투자를 하면은 괜찮습니다. 이거. 괜찮다. 안 팔면은 손해본 거 아닙니다. 안 팔면 손해본 거 아닙니다. 지금 이 워렌 버핏의 후계자로 강력하게 거론되는 그 사람이 그랬죠. 투자를 하다 보니까 한 50% 이상 손실도 많이 봤다. 근데 안 팔면은 손해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주식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그러죠. 그게 맞는 말입니다. 되는 기업은 이런 저런 외부적인 요인, 이런 저런 요인으로 인해서 많이 흔들릴 수 있겠지만 셀트리온 측은 바이오 시밀러, 창조한 창조자죠. 그리고 잘 나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렉키러는 이제 항처치료제 시대가 열릴 수밖에 없습니다. 열릴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아주 시장 분위기 경망진청인데 지금 셀트리온은 솔루션 제공하는 기업이죠. 근데 지금 2주 연속 하락을 시키고 오늘까지 또 하락시키는 엄청난 지금 힘을 보여주고 있죠. JP모간 신환, 대단합니다. 한마디로 지금 낯설 선물이 0.06% 상승, S&P500이 0.18% 일단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것은 추가적으로 크게 밀려 내려가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는 않겠다는 의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지금 코스피가 0.5%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 코스닥이 무려 1%나 빼고 있죠. 엄청나게 빼고 있습니다. 일본은 그냥 뭐 0.1% 정도 하락이죠. 중국은 0.02% 상승 지금 항승지수가 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항승지수가 1.8%나 급락을 하고 있죠. 지금 뭐 이런 분위기로 좀 전개가 되고 있는데 외인하고 기관들이 아주 뭐 날을 잡아가지고 두들겨 펴고 있죠. 오늘은 외인이 지금 1,400 정도 오전을 이렇게 팔고 나서 상승할 만한 상황이다라고 좀 봤는데 참 예측불가죠. 지금 해서 지금 더 밑으로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오전장 계속 좀 끌어내리고 있는 분위기고 기관이 그냥 이것도 시작이죠. 시작해서 계속 파는 아주 뭐 묻지맘에도 이게 오늘 또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묻지맘에도가 나오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그냥 렁망진창으로 흐르고 있죠. 코스피 쪽도 외인이 오전에 좀 사 들어왔는데 다시 뭐 시장 전체적인 세계적 정식 분위기 낙석 선물 이런 부분에 영향을 좀 받으면서 100억 정도 매도로 지금 좀 바뀌었습니다. 자 기관이 한 200억 정도 매수 오늘도 뭐 시장 분위기 참 안 좋습니다. 지금 외인기관 쌍크림 매도가 나오면서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 보시면 셀트리온 지금 뭐 2%나 빼버리고 있죠. 자 지금 이유 없이 지난 2주 동안에 정말로 내려올 이유 없이 셀트리온만 주구장척 얻어맞았죠. 그렇게 얻어맞고 오늘은 또 시장 분위기가 안 좋다고 얻어맞고 자 지금 뭐 너무나 이상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셀트리온은 성장을 계속하고 있는 기업이죠. 하반기 실적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오늘 밤에 이제 큰 이슈가 있고 이번 주 금요일 날 또 대반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소식이 또 준비가 되어있죠.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자 지금 이런 상황인데 오늘 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어둡습니다. 지금 HLB 그룹도 HLB는 그래도 워낙에 재료 강하니까 주권 내려가는 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내려가는 거죠. 지금 황골탈퇴를 크게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HLB는 꿋꿋합니다. 지금 0.3% 상승 지하기 그동안 좀 조정을 봤더니 2% 상승 중이고 넥스턴바이어가 지금 조금 강세를 좀 보이고 있고 그 외에는 대부분 약세죠. 지금 셀트리온이 2%나 빼고 있는 모습이고 지금 대부분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각각의임즈도 2.4%나 빼고 있죠. 넥스턴 2% SK케미칼은 최근에 계속 강세죠. 계속 강세의 흐름이고 SD바이오센서가 신속 진단키트 미국에서 크게 사용한다. 이런 소식으로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크게 올랐다가 또 시장 분위기 안 좋으니까 슬슬슬 흘려 내려오면서 7%대에서 좀 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테오젠도 4%나 빼버리죠. 오늘 뭐 제대로 날 잡고 제약바이오 또 한 번 박살내자. 딱 그런 분위기입니다. 알테오젠은 4% 에이빌바이오도 4% 정도 빼고 있죠. 지금 제약바이오 쪽을 초토화시켜버리겠다 그런 분위기로 밀어붙이고 있죠. 레고캔바이오도 지금 4% 정도 빼고 거의 뭐 2%에서 4% 정도 빼는 전목들이 꽤 많이 보이죠. 매전도 3% 지금 하여튼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올라가는 종목들이 몇 개 보이지 않죠. 진원설명과학도 3% 아미노러스 3% 메디토스 3% 제약바이오 완전히 박살나고 있죠. 셀리드도 5% 자 이런 분위기고 IT 쪽은 삼성전자가 강세죠. 삼성전자가 이제 그동안에 엄청나게 팔아 되다가 이제 다시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그리고 SK현대차 반도체 쪽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도체 근데 이 두 개로 지수를 좀 잡아주고 나머지 다 빼버리고 있죠. 삼성전기도 2%대 디바이트 1.6 LG전자 3% 현대차도 1포전도 하락하고 있고 카카오는 지금 규제 때문에 아주 박살이 나고 있습니다. 규제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정부 쪽에서 정치적으로 밀어버리니까 이거 뭐 견뎌내질 못하는 거죠. 가까운 게임에서도 이런 영향을 그대로 받았고 있죠. 오늘 그리고 이제 2차전지 소재 주들이 강합니다. 에코프로 첨보 이런 종목들 정황세를 좀 보이고 있고 게임 주들도 약세를 보이고 있죠. NC소프트 끝없는 하락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지금 분위기가 참으로 어둡습니다. 지금 참으로 어둠 분위기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 컨택트 관련 주들도 지금 코로나 상황이 워낙에 안 좋다 보니까 강할 수가 없죠. 대부분 지금 뭐 아주 분위기가 정말 어둡게 흘러가고 있죠. 정말로 어둡게 지금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 셀트리온도 잘됐다 싶어서 이제 또 끌어내리고 있죠. 자 그러다 이제 본질만 바라보면 됩니다. 어차피 되는 기업이죠. 어차피 되는 기업이다. 됩니다. 이게 뭐 그래서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이제 안 좋으니까 얘네들이 오전에 오전에 얘네들이 좀 팔았죠. 오전에 JP모관에서 10시 40분까지 이렇게 집어던지다가 어? 시장 분위기가 안 좋네. 내가 억지로 안 내려도 되겠다. 그렇게 판단되면 숱습니다. 하여튼 이상하죠. 이상합니다. 안 파는 것도 이상하죠. 안 파는 것도 이상합니다. 자 지금 뭐 완전히 JP모관의 소나기 그리고 신한의 소나기에서 그냥 놀고 있는 장난감 수준으로 전락해 있는 셀트리온의 성향이다. 왜 그런지 정말로 이상합니다. 정말로 이런 분위기면 셀트리온은 이렇게까지 얻어맞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신한에 맡겨놓은 것 가져와야죠. 신한에 맡겨놓은 것 가져와야 됩니다. 신한에 맡겨놓은 것은 헬스케어 헬스케어는 역시 신한이 27,000주 또 계속 던져되고 있죠. 27,000주 던져되면서 2.4%도 지금 하락을 하고 있고 제약이 제약도 신한 던지죠. 신한이 던지면서 2.4% 지금은 시장의 분위기 워낙에 지수가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눈치 보지 않고 던져도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하나 보죠. 아무튼 오늘 분위기가 상당히 좋지 않지만 괜찮다 그랬죠. 괜찮습니다. 괜찮다. 이거 지금 계좌보면서 상당히 마음 졸이고 할 이유 없습니다. 오늘 밤에 이제 안건 등록이 되죠. 자신감만 가지면 되는 기업입니다. 자신감만 가지면 되는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량주 우량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량주 우량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셀트링그룹은 코로나가 완전히 더 해가지고 아주 난리를 치더라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난리친다 그러면 오히려 더 수혜를 볼 수 있는 상황이죠. 코로나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니까 그런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기업이다. 자신감을 잃으면 안됩니다. 이렇게까지 많이 하락했는데 얼마나 더 끌어내리는지 한번 보자. 배짱 싸움입니다. 배짱 싸움. 지금 배짱 싸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흘러내렸다. 반드시 올라갑니다. 반드시. 이렇게까지 흘러내리고 올라가지 못하는 종목은 본 적이 없죠. 본 적이 없죠. 무조건 올라갑니다. 무조건. 이 정도까지 끌어지면 내리는 이유가 여기서 정말 망해가기 때문에 내린다. 그러면 그런 말을 못하죠. 여기서 망해가기 때문에 잘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렇게 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레키로나가 나올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상당히 좀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이 되겠지만 다 지나갑니다. 이런 식이 다 지나간다. 다 지나간다. 이렇게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